김건희 의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샤넬 화장품 그리고 디올백 등 명품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보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11월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가래침을 뱉는 등의 영상 일부와 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무려 1년 8개월에 걸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시 이 두 가지 자료를 최재형 목사의 요청으로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 목사의 명품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걸 증명하는 또 그러한 걸 보여주는 정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은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미공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대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창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1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최 목사는 제가 한 가지만 공익적인 부분의 건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통일TV가 작년 8월에 개국됐는데 올 1월 18일에 느닷없이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방송이 중단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대표로 있는 방송이라며 여사님이 알아봐주셔서 꼭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통일TV 부사장이라고 적혀있는 자신의 명함 사진도 보냈습니다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다음 날인 7월 20일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꺼는 제가 유비서랑 소통해 볼까요? 확인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다 통일TV 꺼는 저로서는 무척 절박하다며 다시 부탁했습니다 45일이 지난 9월 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통일TV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일TV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면 될까요? 20명의 통일TV 임직원들은 올 1월 18일 이후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과연 통일TV를 숨통을 끊으시려는 것이냐며 통일TV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최근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보낸 메시지 중간에 조 과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 과장이 여러 번 저와 통화했으나 아무런 결말도 없고 응답도 없다고 최 목사는 하소연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1월 디올백 사건을 보도할 당시 조 과장이 누군지 취재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청탁하자 김 여사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에게 통일TV 문제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최 목사는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조 과장하고 직접 통화한 걸 다 녹음해놨어 내가 하지만 최 목사는 해당 녹음 파일을 취재진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일TV 문제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통일TV는 지난해 KT 송출이 중단돼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만 방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처신입니다 자신에게 명품을 선물한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최 목사를 소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실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인 청탁을 알아보라며 대통령 직원을 동원한 행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지만 그냥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민간인 신분으로 어찌 됐든 공지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알아봐줬다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응대를 하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명백하죠 대통령실의 권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은 워낙에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뇌물죄를 인정한 판시가 있어요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뒤에 안고 이런 청탁도 받고 부정한 금품도 받고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최재형 목사는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부탁을 들어주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청탁을 가장해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청탁 내용을 카톡에다 자세히 써서 취재진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TV 부사장은 명예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청탁을 한 사실이 있었네요 최재형 목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KT의 계열사 중에 지니TV라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레TV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통일TV는 이 올레TV를 통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들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T가 통일TV의 방송을 송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통일TV에 통보를 합니다 이후 통일TV는 올레TV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이 통일TV의 부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이 통일TV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습니다 일단 짚어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최재형 목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봐야 될 텐데 최 목사가 통일TV 부사장이라면 이건 자신의 회사 그리고 자신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청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최재형 목사는 청탁을 한 게 실제로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취재를 가장해서 김건희 여사를 떠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청탁이 실제 처리가 되는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볼 요량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청탁 내용을 일부러 카카오톡에다가 자세히 썼고 또 대통령실 직원과 통화한 내용까지 녹음해서 확보해놨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부사장이었던 건 맞는데 명예직이었습니다 통일TV 경영에 참여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통일TV에서 임금이나 활동비를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최재형 목사는 강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TV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얻을 이익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주장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재형 목사가 어떤 자신의 사적인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한 부탁 자체는 사실 자체는 좀 부적절하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게 또 불법 소식도 있다고 법적인 해설들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어치 잔엘 화장품 그리고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은 거죠 그러면서 청탁까지 한 겁니다 고위공직자나 그 아내에게 고가의 금품을 선물하면서 청탁을 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한 판례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나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원석 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디올 백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예를 들면 5월 안에 끝내라 이렇게까지 주문을 했고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어찌됐든 디올 백 소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같습니다만 고위급 검찰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중앙지검장을 교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이런 압박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인데 현재 장인수 기자의 보도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공무원에게 자신이 청탁받은 문제를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라는 사적 관계를 이용했을 때만 이러한 지시가 가능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디올 백을 받았다 이거를 넘어서서 청탁이 있었고 이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움직인 사실 이 단계로 넘어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관한이 없는 영부인이 사적인 관계를 통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보도가 맞다면 검찰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실 직원과 나눴던 통화 내용 이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대통령실 직원과 통화를 했다는 최재형 목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최재형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녹음을 했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혔는데 아직까지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공개돼야 아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런데 진전되는 게 별로 없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나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없는 일을 꾸며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이번에 최초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 이 내용을 한 1년 반 전부터 2022년 10월부터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요 최재형 목사는 꾸준히 관련 사실을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최재형 목사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를 녹음해뒀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과 통화를 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검찰 수사 그리고 정국은 유동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문제를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혹시나 다른 청탁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다른 청탁이 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도 취재진들에게 공유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카카오톡을 공개하면서 카카오톡에 담겨있는 청탁 내용들을 왜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청탁을 하게 됐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경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뒤 신라호텔에서 취임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150여 명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거물들과 외교 사절들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연방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 부부였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 부부와 최 목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최 목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망한 뒤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최 목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 과장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처리한 국가보험부 직원까지 동원돼 관련 내용을 최 목사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이들과 나눈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도 확보해 가지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실과 보험부까지 나섰지만 국립묘지 안장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최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보험부 직원이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 알아보더니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최 목사에게 통보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가보험부 직원까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정농도한 사건은 대단히 많은 법리가 개발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일 잘하는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사일 겁니다 본인이 수사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뇌물질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직권남용으로 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았을 것인가 대통령의 그림자 하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은 겁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봤지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두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뭐랄까 점입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리포트에는 국가보험부 직원이 등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이고 국가보험부 직원까지 동원됐다 그리고 이 사람과 통화했고 또 문자도 주고 받았고 그 내용까지 다 증거로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실 직원 즉 조모 과장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더불어서 국가보험부 직원까지 동원이 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과 관련된 일에 동원이 된 건지 그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인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알아본 것이라면 이 공무원들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란법 5조를 보면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6조는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고요 대통령실 직원과 국가보험부 직원은 김건희 여사라는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됩니다 최 목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가보험부 직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 5조와 6조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과 국가보험부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상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린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든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과 국가보험부 직원이 동원됐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은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보도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최소 두 건의 청탁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과 보험부 직원 등을 통해서 이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시킨 정황을 최재형 목사가 공개를 했다는 거고 이걸 확인하려면 최 목사가 확보했다는 녹취 및 근거들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좋습니다 두 건 말고 혹시 다른 청탁이 또 있었습니까? 네 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청탁 말고도 또 다른 청탁이 있었다고 하면 도대체 몇 건의 청탁이 있었던 겁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무려 1년 8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해왔습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 테죠 이 중에 부적절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청들이 3건에서 4건 정도 됩니다 문제는 최재형 목사가 명품을 선물하면서 이런 청탁 내지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1년 8개월 동안 이들의 대화는 어떻게 이뤄져 왔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취재진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카카오톡 대화의 일부를 5월부터는 대화 전체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대화가 시기별로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카톡을 통해 서로 친분을 쌓는 시기로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는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서 김 여사를 처음 만난 뒤 최 목사는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5월 19일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찾아뵙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첫 부탁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방한했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 김창준 전 의원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 만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하고 9월 13일 다시 디올 가방을 선물했는데 최 목사의 청탁은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2022년 6월 20일 최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창준 전 의원을 대통령 국정자문의원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 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품을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한 겁니다 디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은 시기와 청탁이 있었던 시기들이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이 단순하게 의례적인 선물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주고받은 선물일 가능성을 좀 올라가간다고 봐야겠죠 또 김창준 전 의원의 주도로 2022년 7월 전직 미연방 상어원 의원들이 방한했는데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들을 만나보라고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들을 비공개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공식 접견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여사는 최근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조심하고 있어 그럴 거라며 비공식 접견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 연방위원 방한단의 접견은 공개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최 목사가 저가품을 선물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김 여사에게 무시당한 뒤 둘의 카카오톡 대화는 점차 뜸해집니다 해를 넘겨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최 목사는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마지막 청탁을 합니다 이후 최 목사가 관련 내용을 서울의 소리에 제보하면서 둘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최재용 목사의 사적인 청탁 이를 들어주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저널리스트 장인수입니다 세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샤넬 화장품 선물하던 시기에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이분이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에 KBS와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지만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오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최재용 목사는 명품을 선물하면서 삭적인 청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단순히 인사치례가 아니라 영부인과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품 선물은 부정한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선물을 받았고 또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행동도 일부 취했습니다 박절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영부인의 부당한 국정 개입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포트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용 목사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네 2022년 7월에 전직 미영방 상하원협회 회원들이 방한을 하는데요 최재용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들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접견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권유합니다 결국 김 여사는 최재용 목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비공식으로 만나겠다는 의견을 비서를 통해서 최재용 목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최 목사는 비공식 접견은 곤란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공개할 것인가 비공식으로 할 것인가 이 의견 차이 때문에 접견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최재용 목사가 했던 것처럼 비선이나 사인들이 영부인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주고 영부인을 통해서 북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또 다른 어떤 추정, 추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차례 명품을 선물한 시기에 청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2022년 6월에 180만 원어치 잔엘 화장품을 선물했고 3개월 뒤인 9월에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최재용 목사는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에 호응해서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국가본부 직원을 시켜서 최재용 목사의 청탁을 알아보도록 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10월이 접어들면서요 둘의 대화는 점차 뜸해집니다 이때 최재용 목사가 적가품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일반 의류들을 선물하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최재용 목사는 이 시기에 별다른 청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선물할 때만 대화가 활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해설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한 번 더 그런 해설의 무게를 짓게 하는 것 같고요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를 준비 중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요 현재 이 내용이 뜨겁게 다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취재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선물을 한 시기에 주로 청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내용 등등 향후 수사와 전국에 어떤 영향을 이 보도가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보도로 디올백스 수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신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다가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인수 기자였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